와 역시 병원입니다. 미스 A의 무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화성씨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성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 A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각자 인사도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스 지하입니다. 지하 안녕하세요 미스의 수지입니다. 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의 K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의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의 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노래 제목이 너무 슬퍼요. 왜요? 너무 슬퍼요 민님. 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남자 없이 잘 살아. 아니 팬들도 약간 싫어할 것 같아요 남성 팬들이. 우리 없이도 잘 살거야? 뭐 이런 느낌.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저는 여자로서 이 노래 너무 좋아해요. 처음 다 혼자 와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 옆에서 계속 공감하듯이 비명을 지르고. 네 너무 좋았어요. 얼마전에 뭐 이별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별이 있었어요? 그런건 아닌데요. 공감이 쏙쏙 됐어요. 아니 이 노래에 맨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확 꽂혔어요? 아 깜짝거리고. 이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기존의 여성 간식들이 했던 털기춤간은 3일달. 어허허허허허허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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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서. 이거 소윤씨 배워야되요. 이런거. 이거 현상 없이 말해주시는거. 좀 세경주세요. 예. 손을 하나 여러분들도 다려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이러거 알아야되요. 네. 앞으로 하나 벗기시고. 발을 돌려주시면서 옆으로. 아 근데 슬퍼하는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있죠. 얼마 전에 교통사고 당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건강들은 다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어떻게 되는 사건이에요? 괜찮아요? 큰 걱정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죠? 오늘 무대 보니까 파이팅 남치는 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가을이에요. 네. 네. 어떻습니까? 지아 중국에서는 가을 단풍놀이도 하고 그래요? 저희는 중국에서는 약간 빨개지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 떨어지면서 그래서 사람도 많이 구경하러 가요. 아 그래요? 그게 단풍 나무인 거. 단풍 나무. 맞아요. 좋습니다. 거기서도 좀 가을을 즐기는데요. 네. 또 궁금한 게 있죠 소연 씨? 네. 저희가 지금 파이팅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요즘 미스윙 여러분들께 파이팅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 나를 파이팅 하는 거. 네. 팬. 팬 여러분들이요. 네. 팬. 팬. 어떤 거 같아? 나를 파이팅 넘치게 하는 거. 팬 여러분이요. 팬이요?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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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기본이고. 수지. 머뭇는 거. 머뭇는 거. 응원. 응원. 정말 힘이 됐어요. 올라오기 전에 뭐 좀 먹겠어요? 올라갈 때 뭐 안 먹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큰일이 흠이 퍼지겠네. 좋습니다. 지아. 네. 저는 무대에요. 무대. 네. 이 무대가 나를 파이팅 넘치게 한다. 네. 잠깐만. 좋습니다. 가을하면 여성분들이 심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을. 난 이런 남자한테 끌린다. 어떤 남자가 있을까요? 저는 섹시한 남자한테 끌린다. 섹시한 남자. 섹시한 남자. 저 조금 계속. 어이 그만해요.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세요. 섹시한 남자. 어. 어. 좋습니다. 멋진 친구에요. 멋진 친구에요. 자. 페이. 이런 남자에 끌린다.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보여주세요. 귀여운 거 되나요? 네. 수지. 어. 이런 남자에 끌린다. 가을. 어. 쌀쌀한 남자. 쌀쌀한 남자. 쌀쌀한 남자. 쌀쌀한 남자. 쌀쌀한 남자. 네. 옷 입으세요. 날씨 쌀쌀하니까 옷 입으세요. 네. 자. 수지야. 저는. 어. 완전 큰 소리로. 지아누라 사랑해요. 부르는 남자죠. 지아누라 사랑해요. 지아누라 사랑해요. 하늘한 사람은 지아누라 사랑해요. 시작. 하늘한 남자. 아이고 좋습니다. 미쓰 에이에게 기운 받으라고. 우리 미쓰 에이가 기운을 우리 하성시민이 형님께 드렸잖아요. 그렇죠. 미쓰 에이에 사랑하는 분들만 머리 위로 하트! 예. 굉장합니다. 예. 자 이 기운 받아서. 다음 노래 들어가야 하죠. 네. 어떤 노래죠. 네. 다음 노래는. 네. 데뷔곡. 데뷔곡 몇주만에 ABH죠? 21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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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술싱 좋아하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미쓰에이의 벵걸 굿걸 술싱